디월트 872 금속 절단기를 샀습니다. 커팅기로 자르려고 하니까 불꽃도 많이 생기고 일정하게 잘리는게 마음에 안들어 가지고 한개 샀는데 잘라 보겠습니다. 일단 사각 파이프 하고 앵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운반차 의자 다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운반차 의자 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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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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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린 면이 일정하고 힘이 1개나 안되네 이거 이야 이거 진짜 안쌌지 희한합니다 희한해 그 다음 이제 앵글 각파이프는 너무 쉽게 잘라지네요 이제 앵글을 요거는 어떤가 잘라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매끈하게 잘라지네요. 디월트 87이 들어오는 가격으로 샀는데 사장님이 배려를 해줘서 50만원 안되는 가격으로 샀는데 정말 물건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